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공기적고 하늘 맑고 내미소리 잘 들리지. 제가 받기 힘들어 앞으로 영원히 우승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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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전ечение 초인 business 오인 고객 service sticks 한 cord mm 불안한 뾰족한 곳 불암사 뾰족한 곳 사폐산이고 저 뒤에가 그런데 저... 넓으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그거 흔들어서 이끄니까 이끌이지 하나 둘 파이팅! 좋아요 좋아요 소락산 정상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여기 도봉산 자원봉 도봉산 여기 도봉산입니다 여기 도봉산 북한산 아 사방이 탁 그래가지고 가슴이 탁 그리고 사방이 한국의 고유의 나무다 나라마다 초나무 없는 나라가 없다 한국의 고유의 나무 그 만한 그는 하나의 고유의 나무 나는 숲으로 오지 종산에 사르리라 나의 마음 부르니 정살에 살으리라 아니 골 사이로 발 넣고 들어와 골 사이로 나의 마음 부르니 정살에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 부르니 정살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내려온 바위가 저 바위였어요. 저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네요. 저 멀리 태극기가 휘날리는 불암산을 보고 있습니다. 꼭 한 사람 100군데가 보이네요. 잠시만요. 저 밑으로 가면 흘러내릴까봐 불안하네.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이 불안해. 일단 흘러내릴까봐. 깊이 뿌리받았네. 뭐가요? 이게 흔들지 않나? 깊이 뿌리받았어. 바위가 물이 많아서 미끄럽죠? 바위에 물이 많아서 미끄럽죠? 이제 흘러내릴까봐. 이가 빈쇄하여 내는 거가 있어요. 해른데요. 본명을 본명했어요. 청산을 구하리 청산에 사룲이야